안녕하세요. 저는 보보.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보입니다. 오늘은 사진 찍을 때 자주 사용하는 중국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찍어요. 自拍还是让别人帮我们拍? 自拍 스스로 찍고는 다시 배워. 세프카메라. 还是 아니면 让别人帮我们拍 让别人 다른 사람에게 시키다. 帮我们 우리에게 도와준다. 拍 찍어준다. 自拍还是让别人帮我们拍? 색깔로 할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찍어줄까요? 靠龙一点 靠龙一点 靠龙는 집중하다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一点 앞에 동사 형사부터 쓸 수 있어요. 뭐뭐 좀 해주세요는 뜻이 배워. 靠龙一点 좀 가까이 와라. 我脸大 我在后边吧 我脸大 我在后边吧 脸大 我在后边吧 얼굴 크다 脸大 我在后边吧 脸大 我在后边吧 나 얼굴 커, 뒤에 있을게 여자들이 사진 찍을 때 이 말 자주 나와요, 특히 저 저는 뒤로 있는 거예요 니다 소지 파이츠라이, 진호 칸 니다 소지 파이츠라이, 진호 칸 니다 소지, 당신의 핸드폰 파이츠라이 출하는 여기 나온다는 듯이 비에요 찍고 나온다 진호 칸, 너무 예쁘다 진정 예쁘다 니다 소지 파이츠라이, 진호 칸 당신 핸드폰 그루 찍는 게 더 예뻐요 넝방 워먼 파이츠랑 쬌우 마? 넝방 워먼 파이츠랑 쬌우 마? 넝방 워먼 뭐 뭐 이 형식을 많이 써요 뭐 뭐 해줄 수 있어요, 뭐 뭐 도와줄 수 있어요 부탁할 때 많이 써요 파이츠랑 쬐 파이츠랑 쬐 이 쬐는 양사 배요, 파이츠라이 사진 찍다 이 합사 배요, 파이는 동사 쬐는 명사 배요 그래서 문보에 따라서 강원대에 다른 단어 들어갈 수 있어요 넝방 워먼 파이츠랑 쬐ня 사진 한 장 찍어줄 수 있어요? 헝쩌 파이정 바 헝쩌 파이정 바 헝 코소리 헝 가루 쩌 저는 상태에 대해 많이 붙어 쓰는 문법이에요. 헝쩌 가루로 파이정 바 한 장 찍자 헝쩌 파이정 바 가루로 한 장 찍자 반대말은 쑤쩌 파이정 바 쑤쩌 파이정 바 쑤쩌 쑤쩌 세로 나무와 발은 똑같아요. 나무도 쑤 그냥 글자 달아요. 쑤 세로 쑤쩌 파이정 바 세로로 한 장 찍자 니 쟌쌍샹 쑤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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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 sugg 怎么 아무리拍 직다,都好看, 아무리 찍어도 예뻐요,你真上向,怎么拍,都好看,我不上向,不想拍,我不上向,不想拍,不上向, 사진 잘 안 나와요, 不想拍, 찍기 싫어요,我不上向,不想拍, 나 사진 잘 안 나와서 찍기 싫어요,太醜了,不要拍了,太醜了,不要拍了,太醜了, 못생기다, 不要拍了,不要 하지 마,别랑 똑같아요,不要拍了, 찍지 마,太醜了,不要拍了, 你闭眼了,再拍一张,你闭眼了,再拍一张, 闭眼,闭眼, 눈 감다, 再拍一张,再, 다시,拍 찍다, 다시 한张 찍자,你闭眼了,再拍一张, 你闭眼了,再拍一张, 너 눈 감았어, 한张 더 찍을게, 笑一下,笑一下, 재즈,笑一下, 재즈,笑 웃다, 笑一下, 좀 웃으세요, 재즈, 한국에서는 김치,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국에서는 가지, 가지, 한국에서도 왜 가지 안 불러요? 가지도 우는데, 가지, 김치, 음, 똑같아요, 중국에서는 시과, 재즈, 이렇게 불러요, 잘 이해하잖아요, 사진 찍을 때 중국어도 많이 용서해 주세요,再见! 我们来拍张照吧, 我们来拍张照吧, 自拍,还是让别人帮我们拍, 自拍,还是让别人帮我们拍, 靠拢一点儿,靠拢一点儿, 我脸大,我在后边吧, 我脸大,我在后边吧, 你的手机拍出来真好看, 你的手机拍出来真好看, 能帮我们拍一张照吗? 能帮我们拍一张照吗? 横着拍一张照吗? 横着拍一张照吗? 竖着拍一张照吗? 竖着拍一张照吗? 你真上相,怎么拍都好看? 你真上相,怎么拍都好看? 我不上相,不想拍。 我不上相,不想拍。 太丑了,不要拍了。 太丑了,不要拍了。 你闭眼了,再拍一张。 你闭眼了,再拍一张。 笑一下,笑一下,茄子。 笑一下,笑一下,茄子。 笑一下,笑一下,笑一下怎么打护? 公里表上来的主要跟着调子, 白互碰 tekn质友 guaranteed眼神。